봄푸른 바다와 고주노칸 마을 풍경들이 마음을 편히 달래주는 이곳. 힐링의 섬 제주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제주는 언제 와봐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곳이에요. 고주노칸이 해변길을 걷다 보면 세상 만사 근식 걱정 다 내려놓게 됩니다. 또 가끔은 이 해안길을 걷다 보면 휘파람 소리같이 아주 기이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해녀들이 바다 깊이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참았다는 숨을 한 번에 휘파람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순빗소리라고 합니다. 순빗소리. 그래서 오늘 퇴박이엔 길은 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완이 묻어있는 이 순빗소리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바닷가 마을. 제주의 소녀들은 해녀의 딸로 태어나 열 살이 넘어가면 어머니를 따라 물질을 배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해녀가 되고 평생 물질을 업으로 삼아 바다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바다. 누군가에게는 눈이 부리스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지요. 수만 번 참고 깊은 바다 속을 삼수에 들어가는 제주 해녀들.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를 함께 만나러 가봅니다. 이곳은 제주에서 해안선이 가장 길다는 하돌이 마을입니다. 그만큼 바다도 넓어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녀도 가장 많다는데요. 또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발상지로 해녀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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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악수는 추목으로 하는 게 좀 인사라서. 여기 해녀박물관이 처음이시죠? 처음이고. 제주 해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시다고 해서 박사님을 일부러 만나뵙니다. 감사합니다. 좌. 좌. 해경입니다. 좌해경. 그럼 제주 해녀에 대해서 구청의 전공 박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해녀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해녀 박물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는 필수지요. 와. 옛날 해녀분들이 살던 집 같네요. 네. 여기 제주도에 초가고요. 그리고 해녀에 살던 집을 복원을 그대로 옮겨서 복원을 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해녀들이 실제 살았던 집과 제주 어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주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전통배 태우를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해녀들은 깊은 바닷속을 잠수해 가지고 소오라며 문어 전복도를 잡아 올렸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물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며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해녀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이 조그마한 수경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이 비창으로 바위에 붙은 전복을 떼어내는 모습이 눈에 서원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물을 사람 몸을 받쳐 물에 떨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짚기도 하고 물에 올라왔을 때 여기 물건을 담아놓고 물에 올라왔을 때 이거를 짚어서 쉬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외에는 해녀들의 항일 운동을 기념하는 탑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곳이 총궐기 당시 해녀들의 집결지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해녀 항일 탑입니다. 제주 해녀 항일 운동 기념 탑이네요. 여기가 연두망 봉산이라고 하는데 1932년에 해녀 항일을 할 때 해녀들 구자 성산 우도의 해녀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제주 도사가 세월이에 온다고 하니까 도사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러 가려고 여기에 모였던 그런 장소죠. 기념 탑에는 제주의 전통배에 제주의 산무정신을 상징하는 세계의 돛과 비창과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해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산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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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과 40세 이상 해녀 조합비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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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정기 하돌이 해녀들이 캐넨 해산물 가격을 조합적이 싸게 매기자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야학에서 공부하던 구자업 일대 해녀들에 의해 시작된 항일 운동은 제주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이런 생존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항일 운동에 대한 그런 정신도 그런 야학을 통해서 키워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해녀 항일 운동 당시에 제주 해녀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참 노래.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나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당시에 해녀들의 삶의 모습인데도. 그렇네요.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원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일했으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만 이룬다. 하나하나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네요. 대개 나는 이런 항일 운동이 대개 보면 육지에서나 특히 남성들이 많이 앞장섰던 건데. 제주에 오니까 여성들이 특히 해녀들이 항일 운동을 했다는 건 또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와보니까 직접 피부를 느끼게 되네요. 우리는 제주도에 가위 없는 해녀들. 비찬난 살렴살이 세상이 도다. 저 바다의 물결로에 시달리던 이 내모. 당시 일제 식민지 수탈에 항고했던 새 애국지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딸이었던 해녀들이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획득하고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주체로서 우뚝 선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제주 해녀 항일 투쟁이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입니다. 국내 최대 여성 항일 운동으로 기록되는 이 해녀 투쟁에서 보여준 해녀들의 강인한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바로 해녀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불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턱이 전부 이번 태풍에 무너졌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가겠으면 탄탄할 것 같은데. 이게 이중으로 쌓아가지고 아주 단단한, 전혀 무너져본 적이 없는 불턱인데. 옛날 제주 해녀들은 바닷가 한쪽에 둥그렇게 돌담을 두는 불턱에 모여 앉아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는데요. 마을 곳곳에 자리했던 불턱이 해녀들의 쉼터이자 공동체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턱인 경우는 해녀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물건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생태 지식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사람들인 경우는 상근 해녀를 통해가지고 눈치껏 배우기도 하고요. 해녀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불턱은 다른 지역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주 해녀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또 제주 해녀의 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물림되는 열린 직업 공동체인 해녀 물질이 불턱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해녀의 공동체 문화도 불턱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해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여기서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얻고 여기서 또 추울 때는 몸을 데우기도 하면서 또 잡은 해산물을 구워먹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제주는 1만 8천의 신이 있다고 할 만큼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있어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제주 어촌의 신당은 해신당, 갯당, 돈짓당 등으로 불렸는데요. 거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던 해녀들과 어촌 주민들은 신당에서 생업에 무사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하도리의 이웃마을인 종달리 해신당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 해녀들과 어부들이 물질 작업이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입니다. 바닷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와 나무를 신석과 신목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상태 그대로를 이용한 것이 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해신당을 돈짓당이라고 합니다. 생계남 돈짓당이라고 하는데 해녀들이 처음 금채를 했다가 처음에 물질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초하루 같은 때 또는 전날 밤에 꿈을 나쁜 꿈을 꾸었을 때는 여기 와서 요 왕님께 기도를 하고 오늘 작업에서 전복과 같은 깜나가는 물건을 잡게 해 주십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아무 탈 없이 이 물질을 마치게 해 주십사하고 기원하는 아주 지극히 소박한 그런 여신의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신을 모신 곳이군요. 해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저승에서 보러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녀의 물질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주의 해녀들은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에게 의지해 왔습니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러 가기 전이나 수시로 바닷가에 있는 해신당을 찾아가 정성껏 재물을 올리고 물질 작업에 안전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력 1월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한 30여 개의 제주 어천계에서는 지금도 해녀굿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 돌 바위 형상이요. 꼭 할머니 얼굴 같아요. 나이 드시는 할머니. 이렇게 어르신네, 이렇게 모습이.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시는 해녀분들이 자주 이용합니까? 종종 이용하는 편이죠. 작은 바위에 마음을 의지한 채 험한 바다로 고침없이 나아갔던 제주 해녀들. 참으로 대단한 여성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어느덧 성산포 일출봉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성산포의 날이 밝았습니다. 거대한 성의 모습을 한 성산 일출봉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저 어딘가에 해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뒤로 바라보는 저것이 성산 일출봉입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인데요. 이 밑에 이 해안가에 해녀들이 계시라고 그래요. 거기에 해산물도 팔 수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그분들을 만나 가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해녀들이 성산 일출봉 아래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안가로 움푹 들어가 있는 이곳을 우뭇게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뭇가사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물질에서 잡으신 거예요? 물질에서? 다 이게 이 앞바다에서 잡으신 거예요? 이게 이 아래 무궁무진한 모양이구나. 많아요. 이 바다는 이제 많이 있어요. 이 바다는? 네. 안이게 하고요. 그쪽 중고바다 컸을 하는데 우리도 어저께 바다에 갔다 왔어요. 오늘 잡으신 거예요? 어저께 잡아다가 오늘 팔아요. 어저께 잡으셔서 오늘 파신다? 싱싱한 거 해야지 물론 못 팔아요. 원래 이곳은 해녀 탈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만에 식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연이 참 재미있어요. 해녀들이 바다에서 소라 전복동을 따가지고 돌아오면 관광객들이 팔라고 했다는데 이런 요청이 계속되자 장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미역은 미역대로. 전복은 전복대로. 이거 싸먹지는 않아요. 그대로 먹어요. 관광 손님도 와도 그대로 잡싸요. 아주 미역이 싱싱하고. 싱싱해요. 맛 드세요. 이 식감이 참 기가맞아요. 이 바다에서 한 겁니다. 이 바다에서? 네. 겨울에는 안 하시죠? 겨울에도 해요. 겨울에도 하셔요? 네. 8일 동안 물질하고 6일 동안은 놀아요. 놀 때는 뭐 하셔요? 집에서 놀아요. 반일 같은 거 안 하셔요? 이젠 반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반일도 막 했는데. 아기들 다섯 돈이 키우느라고. 아기들 자기네들로 착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네. 거친 바다에서 평생 물질하면서 가족들을 돌봐온 해녀들이야말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네. 맛있어.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자식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식들 건강하고. 네. 저희 아빠가 집 돌아가셔도 자식들 건강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주니까. 고마운 거죠. 네. 저희가 드리는 음식은 누구든 다 드시면 건강하셔. 네. 그래서. 드리는 거 잘 먹어요. 이거 다 어렸으니 잡은 거지만은. 네. 네가 맛있는 거 하나. 네. 이거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할머니들 이거 자꾸 먹는 건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겨울 철새들의 심터. 하돌이의 철새의 또래지입니다. 먹잇감도 풍부하고 습지 식물이 많아 새들이 월동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이제 얼마 없으면 겨울 철새들이 안식처를 찾아 이곳으로 찾아들겠지요. 하돌이 마을에도 고즈넉함과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둑판처럼 얼기설기 엮어진 이 지붕의 정체는 요즘은 제주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통 초가입니다. 모두가 새 마을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뀔 때 이 집은 지붕을 계량하지 않은 부모님 덕에 초가 모습 그대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초가집 주인이시죠. 그런데 초가집은 참. 이게 아주 귀한 집인데. 오래된 집이죠. 요즘은 제주에 와도 초가집 볼 수가 없던데. 이게 민박이군요. 이렇게. 편백나무. 냄새가 아주 향기롭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초가집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민박집으로 쓰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숙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때부터 민박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망도 좋고. 이제 풍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에. 뻥 뚫려가지고. 그냥 뻥. 저기 바다. 이거는 이건 호수 같아. 바다와 호수. 바다와 호수. 초가집은 지으신 지 몇 년. 지탱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약 한 70여 년 됐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부부님이 살고 계신 지. 해저가 운영하시는 초가집. 해저와 초가집 이렇게 해놓으니까. 해저 쳐도 나오고 초가 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저 생활하신 지 아까 뭐라고 하셨지 15년? 15년 넘었어요. 좀 늦으셨으니까. 늦게 시작했어요. 저 나이 또래만 해도 지금 막내예요. 막내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80, 90 되신 분들은 이제 그냥 가에서. 가에서 한다고 그러죠. 가에서 한다고. 약한 물에서 하는 걸 가에서 한다고. 수분운전에 하시려고 마음은 먹으셨어? 그냥 여기 살면서 해온 거 사다 먹으려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늦게나마. 내가 그냥 에이씨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뭘 그 시장 가서 내가 해산물을 사오겠냐. 제주 살면서. 무작정 해녀가 되려고 물에 뛰어들었던 아내. 수필과 남편은 그 모습을 한편에 글러써서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벌써 몇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내가 처음 물에 들었던 그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물질하는 아내. 물질하는 아내. 물질하는 아내. 물질로 어찌할 바를 몰라 호적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처음에는 몸무게 한 40kg, 중반쯤 45kg, 46kg여서 몸이 가냘팠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고 해서 물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겠다고 해서 하여튼 물에 또 성격이 맞더라고요. 체질적으로 물에 다니면서 몸도 부러지고 이렇게 또 자신감도 생기고 소득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항상 보는 거지만 물질 나눌 때 현장에 가서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해녀를 둔 남편분들은 항상 바닷가에 나가면 좀 초조해지죠. 안타까워지고. 왜 그러냐면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혹시나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이제는 성산포 반대편 제주의 서쪽으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은 제주의 길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올레길을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제주에는 올레길뿐만 아니라 둘레길이라는 멋진 길도 있어요. 하늘이 아주 전형적인 제주의 가을 하늘 날씨. 와. 저기 저 구름에 약간 가려는데 저 산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산방산. 그 밑에 오름들.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조그만 섬들. 이 해안가 마을에요. 해녀분들이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바다 위에 태확이 안 보여, 태확. 내가 오늘 전복도 먹고 뿅소라도 막 먹고 그럴 텐데. 그거 먹으러 왔는데 아무도 안 보이네. 한번 저기로 올라가볼게. 우리나라 제남단 마라도와 마주한 이 산이 송악산입니다. 자연 휴식 연재로 정상까지 오를 수는 없지만은 멋진 해안 절경을 둘러싸인 송악산 둘레길을 걸으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는데요. 그 여정에 함께할 동행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최주봉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해녀생가요? 해녀시인가요? 아니요. 저는 해녀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해녀세요. 저는 이번에 제 성장 이야기와 어머니 해녀 이야기를 시로 엮어서 실집을 낸 허유미 시인입니다. 허유미 시인. 해녀는 아니시고 엄마가 해녀시다. 네. 어머니께서도 해녀시고 애할머니께서도 해녀셨고. 애할머니도 해녀시고? 네. 이모들도 다 해녀세요. 아, 오늘 다들 해녀시네. 네네네. 고향이 그럼 여기세요? 네. 고향이 여기 모습 보입니다. 아, 여기세요. 어떻게 또 해녀는 안 되시고 시인이 되셨어? 그럼 어떻게 시인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 바다를 보면서 몸과 마음이 성장했는데 이 바다가 짜고 달고 쓴맛이 나요. 그런데 이런 바다에 몸을 맡겨서 이리 궁굴 저리 궁굴 서여가는 해녀 이야기들과 또 그런 해녀 자식들의 성장 이야기를 시로 엮어서 시집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시집 제목이 뭐예요? 시집 제목은 우리 어몽은 해녀라는. 우리 어몽은 해녀. 네. 어몽이 제주도말로 어머니. 엄마. 엄마. 시집 가져갔어요? 네. 시집 혹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 시집 내신 지 얼마 되셨어? 시집은 지난 4월에 나갔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됐네. 우리 어몽은 해녀. 허유미 시집. 그럼 이 주인공인 건 여기 어머니겠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도 있고 저희 어머니 주변 해녀분들 이야기도 있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서 제일 소개해 주고 싶은 장면이 어떤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라는 시요. 이거. 네. 바다는 해녀의 거대한 눈물 한 방울이라서 파도는 눈물 한 방울에 흔들거리는 몸짓이어서 눈물 한 방울이 첨을 꼭 안고 있어서 우리는 해질녘이면 눈물 젖은 몸으로 가족의 이마를 만져주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별은 눈물의 깊이를 알고 있어서 바다에서 사뭇 반짝이고 눈물에 가라앉은 순빗소리는 찬 바람을 모으고 있어서 바다가 바람보다 커서 눈물의 온기로 섬이 잠들어서 발날에 훌쩍훌쩍 물결치는 밤이여도 우리는 등대처럼 서로의 어두운 얼굴을 거대한 눈물 한 방울로 감싸고 있네. 평생 물질로 자식들을 키운 해녀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이 참 곱지요. 시인의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송악상 둘레길에 멋진 풍광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푸른 바닷빛과 하늘빛이 너무나도 눈이 부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멋들어진 자연 속에서 나고 자랐으니 아름다운 시구가 절로 떠오르만도 하지요. 정말 여기 절경이네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시를 쓰셨구나. 저는 이 바다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을 했고요. 또 이런 바다에 몸을 맡겨서 이리 궁글 저리 궁글 살아가는 엄마와 또는 다른 해녀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와 또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시로 엮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엮이려 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 딸이 나를 위해서 시를 썼다. 시인과 함께 다시 터벅터벅 송악상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 어딘가에 시인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합니다. 마중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허유미 시인의 엄마 제시구나. 아 애쓰시네. 반갑습니다. TV에서도 군아이지만 이제가 더 멋지네요. 덥고. 덥네요. 시원해요 여기. 마라도 보이는 쪽으로 앉으세요. 저게 마라도예요? 네. 체년대 마라도예요. 마라도? 네. 저게 가파도고요. 체년대. 저게 가파도? 네. 여기 오니까 이 송악산 오니까 다 보이네요. 마라도, 가파도. 아이고, 여기 올라오는데요. 힘이 들어요. 힘들었죠? 여기 오늘 한 20분 걸릴 것 같아. 2, 30분 걸렸어요. 어머님은 해녀생활 물질을 얼마나 하셨어요? 50년이요. 와, 50년도 하셨어요? 네, 50년이세요. 허유미 시인이요. 엄마에 대해서 시를 썼대요. 다 주인공이 엄마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 제주에 살고 계신, 이 근처에 사시는 해녀분들을 위해서 아마 쓰신 모양의 생각나는 대로. 네, 그랬을 거예요. 시 보셨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네. 어때요? 간동 먹었죠, 저는. 눈물도 흘려졌겠네요? 눈물 많이 흘렸죠. 그렇죠. 너무 어렵게 어렵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집 와가지고. 사내매를 연년생을 낳아가지고. 대학도 1학년, 2학년, 3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만 그때는 급식을 없을 때니까. 네. 도시락을 8개, 6개를 쌌어요. 자율학습 시간에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9시 돼야 집에 오니까. 음. 그러면 도시락을 엄청 쌌거든요. 네. 도시락 싸면은 남들은 전복수라를 없어서 못 먹는데. 나는 전복수라를 잡으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반찬 사러 갈 시간 없을 때는. 그걸로 반찬 해주면 얘네는 안 먹고 와요. 그 비싼 거를. 하도 먹어서 안 먹고고요. 하도 많이 먹어서. 선생님들은 도시락 검사해 보면 유미가 그걸 쌌 갔으면 그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뒤졌구나. 뼈 싸먹었다고. 물지랄이야, 사남매 키우리야. 아둥바둥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도 이젠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모녀를 웃음짓게 합니다. 김복선 씨는 장한 해녀상도 수상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해녀들이야말로 모두 장한 어머니들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서 이 바다까지 잡은 거란 말이죠. 네, 네. 불소라는 해산보단 더 좋은 겁니다, 이거. 불소라? 네, 불소라. 이걸로 일본 수출을 우리가 얼마나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일본 수출을 지금도 이제 계약을 못해서 문질못하는 겁니다. 나가미 때부터 더 일부터 하거든요. 불소라? 네. 맛이 독특하네. 좀 딱딱하지만. 네, 좀 딱딱해요. 해녀생활을 50년 하셨는데 몇 년이나 더 하실래고요? 건강이 허락할 때로. 89세 할머니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랑 같이. 89세? 네. 그분은 제일 나이 드셨어요, 어르신이야? 네, 네. 89세인데 그 암마도 수영 잘하죠? 잘하죠.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계시다고? 네, 현직입니다. 와, 현역이시구나. 네. 몸이 내가 허락하는 한까지 하겠다. 다리는 아파도요, 물가에까지만 가면 지팡이 짚어서 하는 할머니가 다섯 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물가에 가면 바다에서 날아요. 와. 오리발만 신었다고 하면 날아요. 육지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바다만 들어가면 그냥 막 뛰는구나 그냥. 나이든 애녀들은 입버른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바다가 아니면 못 산다. 아파도 물에 들어갔다 오면 낫는다. 라고 말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바다로 향하는 애녀들. 자식들은 장성의 부모님 곁을 떠나도 자신들은 이 바다를 떠날 수가 없나 봅니다. 무거운 낫덩이를 허리에 차고 깊은 바다 속으로 돌아가는 해녀들의 쉼없는 참액질이 이 섬 제주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번에는 한림읍의 한 해녀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야 바람 좋다. 와. 하하하. 이 제주 해안가 마을은요. 어디 가든지 해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녀들 요즘에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주 해녀학교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해녀학교. 하하하. 그래서 그 해녀학교가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한번 함께 가보시죠 여기. 해녀학교는 말 그대로 해녀에 대해 그리고 물질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하하하. 하하하. 여기는 지금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저기 숙녀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한수풀 해녀학교 제 13기 직업반과 인문반의 졸업식입니다. 해녀학교 졸업식? 아 이거 그럼 몇 개월 코스예요? 저희가 4개월 코스예요. 5월 9일날 입학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받으면 다사측으로 해녀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입문반은 해녀가 관심이 있어서 정말 초보로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직업반은 직접 해녀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직업반은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뭐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을 것 같아. 그럼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바다에 대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배우고요. 바다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바다 생물에 대해서도 배우고. 생물. 그리고 호흡법도 배워요. 호흡법. 해녀분들은 무호흡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법을 아주 기본부터 배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초 처음에 첫날 15초였는데 지금은 2분 30초까지 가능합니다. 물질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네. 숨 안 쉬고. 해녀 졸업식에 앞서 졸업생들이 모두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좋아. 오케이. 밧줄을 따라 학생들이 물속에 일렬로 줄을 맞춰 섰는데요. 졸업식을 앞두고 해녀 물질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더 2명 더 들어가요. 사이 사이 파이팅 파이팅. 준비 들어주시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일동 차렷. 경기. 네. 자 준비. 딸. 자 이제 해녀 입문반과 직업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수중 중단 얘기였는데요. 그 열기가 바닷물을 달굴 지경이었어요. 자 응원석 열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경기는 해녀 학교 입문반 학생이 이겼습니다. 한숲불 해녀 학교는 해녀들이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어적자원의 고갈과 작업 여건의 어려움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해녀물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마을 해녀들이 강사로 나서 일반인들에게 해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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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해녀 입문반 팀이 승리입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각주 출발! 이번에는 학생들의 바다 이어달리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배운 유영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는데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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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주야! 연주야!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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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 입문반 선수가 독보적인 수영실력을 뽐내며 들어옵니다. 이번 해녀학교 입문반은 전국에서 지원이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를 정도를 치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수영실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 저 해녀 졸업식의 리데이 경기에서 사조가 우승을 했어요. 거기서 전인차 역할을 했던 우리 해녀 예비혜녀를 한번 모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졸업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졸업하는 인문반 해녀고요. 제주 산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해녀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주도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앞으로 꾸민 뭐예요? 그럼 뭐 해녀? 나이가 많았을 때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더 놀고. 지금은 인문반이죠? 네, 인문반이에요. 인문반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인문반 졸업하면 해녀의 기초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해녀의 기초. 제주도의 이 아주 기본적인 역사와 이거부터 알게 되는 거여서 직업반을 한 번 더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촌계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한 2년 정도 살면서 해녀분들을 더 배워야 돼요. 달라가지고. 해녀학교 졸업식 행사에 마을 해녀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늘 해녀 졸업식인데요. 네. 그런데 저 어르신은 여기도 졸업생이에요? 해녀 가르칠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 교수님이시구나, 그냥. 4개월 동안 교수님 하셨구나. 네. 오늘 한 50명 정도가 졸업하는 모양이에요. 어때요? 잘 따라와요? 잘 됩니다. 점수들 바로 우리보다 낮게 막 끼고 행치고. 아니, 힘이 좋아, 힘이. 아까부터 수년들이 참 많아서. 네, 잘합니다. 해녀 물질을 몇 년 하셨어요? 아휴, 우리 요나면 설날는데 이게 낫고, 희망. 여기서 태어나셔서. 응, 병원이 얘도록. 그럼 한 50년 되셨나? 70년. 70년? 80년 뒤에 80년. 88. 나 이제 88. 88? 그럼 몇 살 때부터 물 들어가셨어? 몇 살 때부터 물 속에 들어가셨어? 20살. 20살 때? 19, 20. 19, 20. 그럼 60년 된 거야. 그렇지, 60년. 아픈 데 없으세요? 없어? 어. 바다가 다. 최고요? 최고, 최고. 바다가. 바다가 최고라. 수영이 최고고. 나 백라도로 문질러겠어요. 현재 제주에는 4천여 명의 해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60, 70대 고령층이 많다는데요. 고된 작업 때문에 해녀의 맥이 끊길 것을 우려해 가지고 해녀 학교도 세우고, 3년 전부터는 전문 직업 해녀 양성반도 개설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 정식 해녀로 활동하는 사람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녀들은 여름엔 하루 7시간, 겨울철엔 하루 4, 5시간씩 물질을 합니다. 해녀라고 남들보다 특화된 신체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바다에서 그렇게 장시간 버틸 수 있는 건 오직 반복된 물질의 결과겠죠. 해녀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바위를 뒤집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법, 물 속에 센 조류가 있을 때 바위를 잡고 버티는 법,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성게를 손으로 잡는 법 등 바다에서 살아가는 노하우를 자세히 전수해줍니다. 해녀들도 잡기 힘들다는 문어는 덤입니다. 해녀 물질 운동의 하이라이트인 소라 잡기대. 참가 선수들이 저마다 건져올린 소라 망사리를 저울에 올려놓는데 묵직하니 이 선수가 오늘 가장 많이 소라를 잡은 것 같구만요. 해녀 학교 오늘 졸업식에서 오늘 저 소라 잡기에서 제일 많이 많이 잡으신 분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더 유독 많이 잡을 수 있어.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좀 능력 같아. 축하합니다. 일단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많이 잡으면 상금 있는 모양이에요. 아, 네. 드디어 4개월간의 해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든 전통 해녀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12일 제주 한숲불 해녀 학교장 이학주. 앞으로 제주 바다를 당당하게 누빌 예비 해녀들입니다. 당당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해녀가 되겠습니다. 일단 해녀의 연맥을 입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해녀로 거듭낼 거예요. 4개월간의 해녀 수업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멋진 해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몰이 아름다운 제주의 서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앞바다에 우렁찬 해녀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마을 해녀들이 민요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요즘은 해녀들이 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와 춤 등 다양한 문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산 차기도 해녀 소리보존에도 지난 여름부터 주말마다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어느덧 해녀들과 함께했던 오늘 하루도 석양과 함께 아늑하게 저물어 갑니다. 이야. 저는 제주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이 섬은 처음 봤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서 줄곧 여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엔 특별하게 제주 해녀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보람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사람들은 때때로 바다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습니다. 섬사람들은 숨을 참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 삶을 살아갑니다. 바다는 해녀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허유미 시인의 말처럼 그래서 바다는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쓴맛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강인한 어머니 제주 해녀. 제주 바다를 숨 놓는 심찬 자맥질과 순빗소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강인은